게임입니다. 저희가 이제 9승을 찍었는데 저희가 약간 담헌과 한화와 이렇게 3파전을 플레이포 진출권을 두고 싸우고 있었잖아요. 저희가 이제 빠르게 남은 경기들을 다 이겨서 그 둘과 말고 샌드박스와 SKT와 이 3등을 경쟁하는 쪽으로 빨리 방향을 틀고 싶어요. 뭐 옛날부터 많이 야수호는 항상 메타가 돌고 돌아서 또 야수호 메타가 오고 계속 그랬거든요 1년마다 한두 번씩 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다 보니까 그냥 야수호 메타가 와도 익숙하니까 만약 또 이제 오랫동안 해도 좀 다 잘하시는 분들 장인분들 거 보고 제가 훈련 모드나 연습해서 자주 연습을 하고 저는 콤보 같은 것도 연습하는 편이라 혼자서 그런 것 때문에 야수호는 계속 결국에 제가 손이 안 되는 거 아닌 이상은 계속 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야라가스를 했을 때 예전부터 야라가스를 저기 미드가 안 나와서 제가 카운터 픽을 당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는 마인드라서 제가 막 CS 두 배 차이나 그러는 거 아닌 이상 그냥 저는 선픽을 해도 야라가스 그라가스만 있으면 항상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야라가스가 무조건 뽑는다고 이긴 게 아니라 그게 제가 이번 경기에서 탑에서 궁으로 실수한 것처럼 막 들어가서 궁을 광클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궁을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좀 갈리가 있네요 그라가스가 궁을 썼는데 나 궁 쓸게 했는데 안 돼 들어가지만 했는데 저는 이미 들어간 순간 그런 게 있어 탑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라가스가 나 궁 쓸게 봐봐 했는데 갑자기 제가 안을 누르니까 들어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남의 말을 듣고 하다 보면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좀 리스크가 큰 조합이라서 호흡을 엄청 잘 맞추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야라가스 할 때는 호흡도 중요하지만 야수호만의 판단으로 궁극기를 들어가는 거를 잘 해야 되는 거 같아요 탑에서 그거는 그냥 케넨 킬초기가 했다 정도 0-4-0이었는데 그걸 그라가스와 저의 호흡 문제로 그라가스는 궁 쓸게 하고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를 이미 0.1초의 판단으로 들어가 버려서 소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호흡 문제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도 케넨이 플래시가 없어서 또 저희가 이기는 타이밍이라서 그건 딱히 상관 키를 먹어서 케넨이 조금 더 잘 클 수 있겠지만 그렇게 게임에 큰 영향이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고 탑은 원래부터 솔킬이 따였어가지고 원래부터 4대5라고 생각하고 게임 했었어요 그냥 슈퍼미니언 한 마리 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팀에 저는 이미 한화와 담원 게임을 저희가 경쟁 중이었는데 두 팀 다 잡아서 나머지 팀들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무난히 오늘처럼 잘 이긴다면 저희만 잘하면 스스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남의 그거에 상관없이 그래서 저는 지금 충분히 안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수호는 일단 라인전을 근접 챔피언이고 들어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라인전 할 때 항상 적 정글이 많이 올라고 해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케넨이 리신하고 같이 저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안 죽여서 이제 이득을 봐서 정글이 크고 그런 식으로 게임을 천천히 굴러갔거든요 일단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고 죽을 것 같으면 라인이면 정글이 만약 못 봐줄 때가 있잖아요 정글이 한 사람이니까 그럴 때는 그냥 라인을 안 먹고 CS 차이를 나도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마인드로 유넵 찍고 하면 마인드로 이긴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난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야라가스 조합은 그라가스가 주인공이지 야수호는 그냥 에어본을 1초 더 띄워주는 역할일 뿐이라서 그냥 그라났으면 잘 그러면 이겨요 결국 이미 옛날에 포기해서 지금 받아봤자 어차피 1등 못 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인터뷰 한 번만 좀 해놨으면 좋겠네요 아 방송 인터뷰 네 젠지 팀이 깜짝 카드를 많이 준비해서 그리핀을 잡았는데 저희도 루시안 같은 깜짝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서 탑은 걱정 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바텀이 이제 룰러가 캐리 역할이고 데프트가 캐리 역할이다 보니까 바텀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 미드는 솔직히 제가 무난히 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챔피언 폭이 워낙 사신님만큼 넓기 때문에 챔피언이 밴데도 저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킹존이 지금 몇 연승이더러요? 연승은 2 예 연승이요 이렇게 져가지고 연승은 항상 끊기고 있는데 그 끊기는 걸로 발판으로 항상 더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니까 지더라도 피드백을 하고 결국에 마지막에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가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은 저희로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